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만식입니다 이번 시간도 도움을 보겠습니다 이름과 승려월일, 성별 다 말씀드렸는데 미래를 위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영아라고 하고요 팔십오 년 십이월 이십사일생 호냐다 굴어보십시다 천지신명의 만성 손님들 영금성소 내 할머니 시우시고요 오롱공수 전두를 오롱공수 내려오실 때에 이상하게 여기 이 이 여자는 뭐라 그럴까 부모의 덕이 없어 부모의 덕이 없고 내가 갖다 일어서고 내가 선공고라는 사주거든 근데 뭐 입술 구슬은 누구나 다 있다고 하지만 12월 24일 생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신의 사주는 갖다 끼고 들었어 그래서 연예인이 되지 않으면 말하자면은 우리네처럼 공을 많이 들여야지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날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집을 지금 보면은 신뿌리가 분명히 있는 집이고 신가무리가 있는 집이거든 그래서 3대가서부터 내려오면서 그런 부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영화실을 지금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 그리 땐 다 연예인들도 우리네 같은 사주란 말이야 근데 나하고 연이 들어왔다 딱 차고 들어와야 지내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갖다 이 신축년에 그들 갖다 운센을 열리는 해야 올해가 그리고 내 조상에서 힘들어도 쉽게 해서 구렁해서 빠져나오는 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힘든 고비는 많이 지금 가라앉히고 그랬는데 지금서부터 처졌던 것을 다시 달려보려고 한다 그래 지금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뭔가를 지금 이 사람이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뭐 불학원에 쓰려고 한다든지 등등 여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어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연이 들어와야 지내는데 내 조상에서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겠어 나이는 같은 지금 서른일곱에 어리지만은 고비는 지금 많이 넘어갔거든 근데 빛을 보이는 거는 내년 6월달서부터야 내년 6월달서부터 지금 내년 6월달서부터 지금 내년 6월달서 내 빛이 갔다 여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4자가 들어가고 이런 직업을 가졌어야지도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같이 4주가 세고 이르기 때문에 이걸 다 겪고 넘어가야지 돼 누구보다 산전매 수전매 공중매 다 겪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힘든 고비 어느 갖다 여 저기 만나도 남친을 만나도 가슴 아픈 일이 갔다 한 번 있을 것이고 늦게 결혼을 해야 그래도 좋은 배필이 나오는 수전이고 그러거든 그렇죠 일찍 결혼하면 백년회를 못해 백년회를 못하는 4주야 그래서 어 벌써 지금 그렇게 나와 그러기 때문에 2부 종사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배필의 인연은 41살이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냥 친구삼아 벗삼아서 애인삼아 만나는 인연은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아무리 그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41살이 돼야 모든 것이 가라앉고 안정권이 들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올 고비가 최고 중요하고 내 조상에서 좋아져야 되는 이런 운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길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여기 이제 영하 씨가 내가 이분을 보고선 지금 앉혀놓고 저만 보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하나로만 갔다가 좀 믿고서는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마음이 너무 여려 외로움을 많이 타 이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친구 버시든 누구든 쉽게 이제 가는 건데 그러지 말고 어느 누구나 옷도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나 똑같은 것처럼 너무 거기 사람의 외면만 보고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외관상을 보고 어느 누구 택해도 외관상만 보지 말란 말이야 쉽게 저 사람 잘생겨서 뭐 했어 이거로만 보지 말란 말이야 그렇다고 아주 못난 사람하고 연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 끈이라는 것이 끈의 연결에 고리가 들어올 사람이 분명히 있어 이 사람은 누가 도와줘도 도와줘 두 사람이 도와준다 두 사람이 도와준데 올해는 그래도 소낙비들 잠시 잠깐 피해가 됐다고 올해는 삼자가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해년이기 때문에 뭐 올보다도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도 후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고생한 걸 다 마음에서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것은 나한테 빛이 들어오는 운이거든 그래서 만인 앞에 갔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깐 어쨌든 간에 참 굴곡이 이 사람이 굴곡이 굉장히 많았다 굴곡이 많은 거라고 남이 알게 모르게 남은 몰라 본인만이 알지 그래서 굴곡이 많았고 그걸 많이 잘 참아왔거든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가 끈에 연결이 돼서 일어설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이분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엄청 잘나가는 배우예요 잘나가면 뭐해 자기하고 맞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 배우의 어떤 사생활과 자기와의 관계를 어떤 폭로를 하면서 이 배우가 큰 이미지 타격을 입었어요 영아 씨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죠 응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난감한 엄청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난감해 그러니까 내가 올해가 지금 이거 고비를 다 넘어가야지 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미 엎지러진 물인데 어떡할 거냐고 이걸 극복해 나가야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예전 같다 말하자면 전 친구잖아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 옛날 거 같다 핵감 속이 같다 그게 지금 묻어서 지금 터져 나온 것이지 지금 현재하고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다 지금 현재하고는 구설의 그게 하나예요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난감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그 사람하고 연휴가 끊어졌으면 그대로 끊어져서 그러니까 아까 나하고 맞지 않는 옷이라고 했잖아 연휴 이미 끊어진 건데 그건 지나간 일에 왜? 연예인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도 캔에서 구설이 듣는 거야 제 영아라는 사람이 연예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가 겪고 넘어갈 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올해는 그냥 그쪽은 그쪽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친구가 갖다가 그 연예인이 갖다가 난감하고 다쳐도 좀 구설이 있고 그렇지 이 영아 씨는 그냥 흘러가는 저기로 갖다가 잊혀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또 이게 뭐 아니다 기다 해명을 하면서 거기다 확 끌고 넘어가면은 그게 자꾸 더 크게 천파만파 퍼지는 격이 되고 옛날에 갖다가 뭐 연예인 갖다가 안좋아한 사람들 있니? 그러면 뭐 좋아했다가 다 결혼하가면 그게 옛날 사람들 다 저기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떤 본성이라고 성향을 본다면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이 영아 씨가 이 본성이 나쁘다? 아니 나쁘지 않다 나쁘지는 않아 본성은 착해 근데 사람이 야 착한 사람도 나쁘게 만들면 나쁜 것이고 나쁜 사람도 착하게 만들면 착한 사람이야 이 여자를 갖다가 본성은 자기가 배신이면 배신이지 솔직한 얘기로 턱아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상처가 입으면 이 사람도 상처를 입는 거야 근데 영아 씨한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한다 냉정하다 우리 씨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잃었을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잃었거든?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와서 또 갖다 이어 저기하면 안 돼 잊고 싶고 잊혀지고 싶고 그러는데 자꾸 얘 생각으로 넘어와서 이 사람의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닌 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영아 씨 힘내시고요 지나간 인연에 얽매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앞날만 위에서 갔다 사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청왕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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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